네 조심할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5매치 출발했습니다 정성원 밀어붙이면서 국군체육부대 승점 32점이 됩니다 김민혁 꺾어놨어요 정성원 짧게 0대3 김민혁 길었습니다 정성원 역시 뛰었기 때문에 아마 코트라든지 테이블 감각이 없을거에요 그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해야되는 김민혁 선수 정성원 선수의 득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세를 취하는데요 상대 범실로 인해 지금 6대3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덕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서비스 3대7 찬스 네 김민혁 예 예 중앙으로 보낸 서비스 스킬 내려 정성원 예 조금 더 신중하고 범실할 확률이 조금 있어요 예 예 자 정성원 선수 예 정성원 선수예요 예 공격으로 좀 만들어야 되구요 예 자 두 번째 게임 출발 김민혁 살려냅니다 빈 공간팀 아 그렇죠 정성원 도예신장 김민혁 살려냅니다 걷어올렸고 양선수 눈치 싸움 빠른 실행력으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민혁의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이게 약간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3구 백핸드 가꾸가면서 상대를 맞춰주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밀어줍니다 정성원 그렇습니다 예 김민혁의 리시브 다셋 그렇죠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걸렸어요 김민혁 예 전혀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찬스 그렇죠 이게 벗어납니다 뚝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성원 서비스 김민혁 여기서도 범시 2점차 3구 바깥쪽으로 틀어줍니다 저 김민혁 3점에 묶여있습니다 밀어줍니다 예 그러면 또 그 기량이 살아나는 거고요 그렇죠 상대가 말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랠리가 되면 본인이 좀 어떻게 해볼텐데 그럼요 랠리를 전혀 안 주고 있는 정성원 선수예요 예 아 짱 석 점차 자 두 점차 김민혁 석 점차 매치 포인트 정성원 예 10대 8 매치 포인트 공격 펼칩니다 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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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dishes 양